응? 우와! 맛있겠지? 우와! 많다! 오리잖아! 언제 저렇게 많이 열렸지? 저걸 보고 그냥 갈 수 없지 그게 맞지? 자, 잘 던져봐! 빨리 주워! 진짜 잘 익었다! 맞아! 난 이렇게 맛있는 놀이는 처음 먹어봐! 나도! 마스야, 너 이쪽 봐! 완전 새까매! 너도 똑같아! 두친이 형도 정말 웃겨! 내가 보면 규농이 네가 제일 웃긴다! 너무 웃긴다! 너무 웃긴다! 너무 웃긴다!